반갑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고향시민 여러분 경기도민 여러분 이곳 미관광장이 있는 일산 동구 고향시병 국회의원 유은혜입니다 여러분 5월 9일 문재인 후보의 압도적 당선만이 새로운 대한민국에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문재인 후보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우와 함성을 보내주십시오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는 우리 대한민국 기어 1번 문재인 후보 여러분들과 인사하며 입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향에서 화전에서 경기도에서 가장 압도적인 이 신비를 만들어 계십시오 여러분 고향 투대문! 투대문! 제가 보기에는 3만명 이상의 그룹같은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고향에서 또 기록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청년에게 희망을 어르신들에게 효도를 지역과 대개와 발등을 넘어 국민 통합 정부를 만들 문제인 여러분! 오늘 이곳 미관광장에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서 제 10부대 대통령이 될 문제인 후보 국민 통합과 한반도 통화를 약속합니다. 여러분! 지금 파이팅했습니다. 여러분! 5월 9일 시작하는 더러다운 나라 정의롭고 공장한 사회 차별과 행관과 관심이 사라진 정의로운 대한민국 문재인과 함께 만들어주십시오! 들어간 리드 차이자 蓋점 amor 정의로운 대한민국 삼국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